드디어 최종 선택 안녕 이쁘네 어때요? 선택 잘했어? 마음 가는 대로? 응 너는? 나도 저 진짜 마지막입니다 아휴 둘이 이쁜데 둘이 되면 좋은데 저는 여기 혼자 있어서 부모님 놓고 그래서 그냥 좀 그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았어요 이혼하고 나서 그때가 외로워요 나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 결혼한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잘한 일이 이혼한 거 결혼하는 게 힘들었지 이혼하는 건 정말 쉬웠거든요 베냇다 베냇다? 베냇다 아휴 제롱둥이 같아요 잘 어울려 제롱둥이 같아요 잘 어울려 제롱이씨가 좀 재밌고 유쾌하고 어 그런 면에서 좀 잘 맞을 것 같고 베냇다? 처음 들어 왔을 때부터 딱 문이 떴어요 아나하인 칼리포니아 아나하인? 아나하인 오렌지 칼리포니아 이때 너무 신기했어요 둘이 같은 지역이었잖아요 귀여워 너무 잘 맞아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돼 제롬은 분이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떨려? 좀, 근데 좀? 너의 선택 뭐 하든 I'll respect it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표정을 봤을 때 모르겠어 표정을 봤을 때 모르겠어 오 그치 역시 제로 근데 제로는 진짜 선택할 것 같았어요 네 그럼 좀 한결같은 게 있어요 그럼 베네탈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요 베네탈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요 더 많이 제가 뭐 얘기하면 막 웃어주는 게 좋아요 웃는 모습이 이뻐서 계속 계속 그냥 웃어주고 웃기고 싶어요 베네탈에 베네탈에 오마이줴 오마이 갓 하 아 아이 어 아 아 아 와 진짜 아빤 아빤 그건 떼지마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연은 계속 쭉 갔으면 좋겠다고